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8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90면 즈음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랩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메. 여호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여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게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이래 증엄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오.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루어지는 은혜, 이루어지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모아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교훈한 율법 가운데서 지도자들에 관한 규례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18장 이전에 16장부터 쭉 보니까 그때부터 재판장에 관한 규례부터 시작해서 또 왕, 그리고 18장 들어와서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에 관한 규례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 본문 9절부터 14절에 있는 다른 민족들의 아주 가증한 행위들, 여러 주술 행위들을 본받지 말라고 한 다음에 말씀하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대안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다시 15절 말씀을 읽는다면, 제가 첨언을 한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점쟁이들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와 여러 주술 행위를 들을 것이 아니라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0여 년의 광야 생활 동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지금까지 이곳까지 올 수 있었죠. 다시 말하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지난 40여 년의 시간을 돌아보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모든 것, 그리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지도자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택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세를 사용하셔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입기 20장에 보면 과거의 이 출애급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16절에 총회의 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 출애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이틀간의 성결기간을 거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신의 삶기신에게 집결한 날, 그날을 총회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출입기 20장 18절부터 19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강구를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죠. 그리고 신실하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모세 이후에도 모세와 같은 방법으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이 하나 있죠.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령 역할을 한 것은 너무나 맞는 말이지만 이 모세 또한 하나님의 도구라는 점, 그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의 행하는 일이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더 중요한 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시죠? 그것은 바로 선지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뜻 안에서 진정한 선지자를 세우신다 말씀하셨습니다. 15절과 18절에 보니까 18절 보니까 내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진정한 선지자가 풍성히 누리게 하셨습니다. 18절 중반에 보니까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또한 18절 후반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진정한 선지자가 온전히 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것을 통해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온전히 또 담대하게 가감없이 말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는 자와 말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먼저 그 말씀을 듣는 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말합니다.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란 누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이겠죠. 또 말씀은 듣는데 듣는 데서 끝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작동되지 않는 사람, 귀에는 들리지만 삶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선지자의 말은 곧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선지자의 말을 거역하는 것은 누구를 거역하는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께 대적하는 행위가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의 원어의 뜻을 풀이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들을 추적하고 찾아내셔서 그들의 행위를 반드시 추궁하시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해서 저지른 모든 어떠한 죄악들, 어떤 면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은밀한 중에 행한 죄악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묵과되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지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거기에 상응한 보응이 내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말하는 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20절에 보니까 내가 전하라고 명량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거짓 선지자들은 죽임을 당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0절과 22절에 두 번이나 등장하는 이 제 마음대로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말 그대로 제멋대로 혹은 무례하게 혹은 교만하게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말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자, 결국 자신의 말을 하는 자가 되어지겠지요. 그 시대에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만큼 신비한 능력을 행하고 또 그가 하는 예언이 꼭 들어맞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개인의 말 또는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그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분명히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자여야만 했습니다. 만약 자신의 마음대로 혹은 다른 그 어떤 신들의 이름으로 행할 때는 죽임을 당할 각오를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번의 오차나 실수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졌었고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도 그리고 앞으로의 그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알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에게 신실하셨으며 또 말씀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졌었는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은혜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언제나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이 되는 것은 이렇게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참 선지자였었죠. 그리고 그 이후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대원하는 선지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는 어떠한 선지자가 있습니까? 모세보다 아니 모세와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위대한 선지자가 계시지요. 모든 선지자 중에 가장 큰 분이시고 완전하고 온전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구약 말씀을 전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삶과 사역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까지 완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 기름부음 받는 세 큰 3대 직분이 있다면 바로 왕, 제사장, 선지자였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만앙의 왕으로 또 거룩한 대제사장으로 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모든 것을 이루신 참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이 우리에게 있는 동시에 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세가 가까워지면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더욱 많이 나타나 할 수만 있으면 자기 멋대로 교만하게, 무례하게 성도들을 미혹하려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지요. 따라서 주님 다시 오실날을 기다리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또 올바로 묵상하는 가운데 진리를 바로 깨닫고 그로 말미야마 저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이미 게시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어야 하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의심해야 할 것입니다. 참 선지자의 말은 그 이전에 게시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조화를 이룹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구원의 역사 속에서 게시된 하나님의 존재와 또 하나님의 성품과 다른 신을 말하는 자는 거짓 선지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는 잠시 대중의 비위를 맞춰 호감을 살 수는 있지만 결코 우리를 진리로 이끌 수 없는 것이지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참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을 늘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이 성경의 지지를 받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담도록 격려하는가 우리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면 오직 성경 말씀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의 은혜가 되어집니다. 환경이 그래서가 아닙니다. 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약속한 하나님의 음성이고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마가복음 4장에 기록된 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지요. 큰 광풍과 집어삼킬 듯 다가오는 파도가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아는 바다의 상식이 있죠. 그들도 어찌할 수 없이 이 생과사의 갈림길 속에서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시지요. 그 깨움을 받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풍랑과 파도 앞에 잠잠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모든 자연이 잠잠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고 예수님의 말씀은 실제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실현되어집니다. 선지자들은 미래의 일을 우리에게 예언하는 사람이 아니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어떤 자세로 지금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시키는 자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며 이 완전하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 앞에 듣지 않는 자의 벌이 아니라 듣는 자의 복을 누리시고 또 각자의 소견대로 제 마음대로 전하는 이 세상의 풍조 속에서 우리가 개인의 삶 속에서 오직 약속의 말씀만이 이루어진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한 후에 개인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삶 속에서 의지하는 유일한 복음인 것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말이 아닌 완전하고 온전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말씀에 순정하며 살아가는 참전 제자의 삶이 되기하여 주옵소서 또 계속해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모두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각자의 소견을 하는 이 시대 속에서도 주님의 통치, 회복 그리고 주님의 역사심이 온전히 드러나는 이 시기가 되기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도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